야생동물인 노루가 지상 3미터 높이의 아파트 조형물에 빠졌다가 반나절이 지나서야 구조됐습니다. 지난 주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먹이를 찾아 산 아래 아파트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을 피해 도망가다 자칫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3미터 높이의 원통형 조형물 위에 노루 한 마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한밤중 119 구조대원들이 뜰채를 이용해 노루를 끌어올려 구조에 성공합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다가 사람을 보고 놀라 달아났던 노루입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담장을 뛰어넘었는데, 담장 넘어 바닷까진 6미터가 더 됐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빗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빗물바지통이 있습니다. 높이가 한 3미터 정도 되는 조형물인데요. 다행히 노루가 이 빗물바지통에 빠지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조까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119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119에서는 시종합민원센터에 전화를 하시라고 전화번호는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전화했더니 자기들이 또 담당자가 따로 있다고 하면서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면... 해가 지고서야 구조대가 도착했고, 1시간 넘는 작업 끝에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노루가 진정이 안 된 상태여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약품을 이용해서 근육이완제를 3cc 투여하고, 20분 경과 후에 노루가 진정이 되어서 동물포획 장비를 이용해서... 하루 종일 노루와 함께한 아파트 주민들은 먹이까지 갖다주며 응원했고, 추운 밤을 넘기지 않아 안도했습니다. 눈과 함께 갑작스레 찾아온 손님에 아파트 주민들은 가슴 조리는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